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제이신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초중고등학생 1,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실태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은 수학을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등학생들은 부모님의 칭찬이 공부에 가장 필요한 도움이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올해 교육복지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은 모두 수학과목을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어려운 과목을 수학과 사회, 영어 순으로 응답했고 고등학생은 수학과 영어, 사회 순으로 답했습니다. 학교 공부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은 열심히 하지 않아서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학교 공부에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초등학생은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칭찬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학생은 친구들과 같이 하는 공부 모임을 고등학생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단위 학교에 학생성장 통합지원 추진 체계를 구축을 시작해볼까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고등학생 10명 중 2명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학교폭력이나 이성 등 친구와의 문제 때문이라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고민을 함께 나누고 상의한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없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울산 지역 초중고등학생 12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업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어제부터 울산의 택시 부재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택시단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부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어제부터 공포 시행함에 따라 택시 부재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0일 지역 실정에 맞게 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 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했거나 택시 운송 수요가 높고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곳으로 울산은 심야 택시 대란에 올 연말까지 택시 부재를 한시적으로 해제해오다가 이번에 전면 해제됐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 롯데호텔에서 제10회 영남권 경제관계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울산과 부산, 대구와 경남, 경북 등 5개 시도에 경제담당 실국장과 연구원, 경제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 도시들은 올해 영남권 탄소중립산업 전환 대응 방안을 연구했으며 내년에는 초광역 협력 시대 대비 영남권 협력 연구개발 과제를 도출하고 실천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산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울산 지역 종부세 고지 인원은 만 46명, 고지세액은 34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22.5% 늘었고 과세액은 5.8% 증가했습니다. 종부세 고지 대상은 울산 지역 전체 주택 보유자 36만 1,600여 명 가운데 2.8%입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울산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 본부에 따르면 11월 울산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87.1로 전달 대비 0.4포인트 하락하면서 지난 9월 이후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의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61로 지난 2013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3분기 울산 경제는 수출과 건설 수주가 크게 늘어난 반면 고물가 지속 등으로 소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울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4% 증가했고 건설 수주도 48.6%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출은 동남권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 기간 울산의 소비자 물가는 5.6% 상승한 가운데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가 0.9% 감소해 동남권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총액이 건설 유지비 총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울산선은 1969년 개통 이후 52년간 통행료 총액이 건설 유지비 총액의 252%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아무런 기준 없이 전국을 하나의 도로로 규정하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감경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이 자율운항 선박의 개발과 상영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자율운항 선박의 연구와 실증, 시범 운항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개정 법률안을 통해 울산이 조선업의 미래 먹거리인 자율운항 선박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근의 한 마을이 30년가량 농업용수를 식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상수도 관리 행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울주근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도시국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치욱 의원은 지난 95년 개발한 농업용 지하수 관정이 30년가량 울주근의 한 마을 간이상수도로 사용해왔는데도 행정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주근은 관정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최근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간이상수도 지하수 관정을 긴급히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4노조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공동파업을 공식화했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공동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는데 임단협 연내 타결을 위해 사측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어서 사측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사모중공업 등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4노조가 공동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1일 중앙쟁이 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여러 차례 교섭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 각 사측과 그룹사를 동시에 압박하려는 카드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들어서만 30차례, 미포와 사모중공업은 각각 20여 차례 교섭을 벌였습니다. 3.4노조는 기본급 14만 원가량 인상과 인근피크제 폐지, 노동이사제 조합 추천권 도입과 교육비 지원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다음 달 6일 4시간 파업에 이어 7일 7시간 순환파업, 13일부터는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4노조가 공동파업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 3.4노조가 공동파업에 돌입할 경우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데 파업이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 전에 사측이 교섭안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현대중공업도 공동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겠다는 입장인 만큼 교섭에 속도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오는 24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울산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울산지부는 이번 총파업에 지부조합원 천여 명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울산신항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주요 항만 거점에서 선전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울산시는 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속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연대는 앞서 지난 6월에도 8일간 총파업을 벌였으며 이로 인한 물류수송 차질로 울산의 주요기업 사업장이 사실상 셧다운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4년 미래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한 예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연대는 개발이 아닌 보존에 초점이 맞춰진 태화강 국가정원의 수상공연장이나 남산타워, 스카이워크 등 대규모 시설 계획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수당을 폐지했고 버스업계 지원금으로 102억 원 증가한 905억 원이 편성됐다며 강화된 준공영제와 신규노선 부분공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울산지역 모범장수기업 5개사가 선정됐습니다. 모범장수기업은 업종 경력 30년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인증심의 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야정과 신일 PNS, 한국몰드와 동신화학, 우신기업 등 5곳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5년간 자사 제품 홍보에 모범장수기업 표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경영안전자금 우대 지원과 SGI 보증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울산시와 주식회사 후성이 어제 2차 전지 전해질 생산시설 증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성은 1,20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전해질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연구소를 울산으로 확대 이전할 계획입니다. 후성은 남구 매암동 울산공장 1캠퍼스 부지에 기존 2,000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4,000톤 규모로 증설하며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후성은 향후 5년간 신규 인력 50여 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남구 여천동의 제3캠퍼스 부지에 추가 투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구청과 한국석유공사가 어제 지역소상공인과 혁신도시공공기관이 상생 협력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제 협약식은 김영길 중구청장과 한국석유공사 경영지원본부장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으며 석유공사는 지역소상공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행사 지원과 상권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게 됩니다. 협약에 따라 1차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2차로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석유공사 사옥 앞에서 다양한 상품과 먹거리 판매 행사가 열립니다. 울산시가 오늘부터 4일간을 울산 일자리 주관으로 설정하고 일자리 박람회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울산 일자리 박람회는 오늘 문수체육관에서 열리며 조선업과 제조업, 식료품업과 서비스업 등 지역의 60여 개 기업들의 채용 상담이 진행됩니다. 또 일자리 주관, 사흘간 울산과학대 서부 캠퍼스에서 대학생 창업기업 상담과 예비 창업인 경진대회, 청년정책 아이디어 발표 경연대회 등 청년 잡 콘서트가 마련됩니다.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제 성남동 젊음의 거리 일원에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거리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협의체는 홍보 활동을 통해 아동 확대와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중부경찰서, 여성의 전화, 청년봉사단 마주보기 등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제1심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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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